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씨앗이 싹트면 나무로 자라고, 그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 예수 기도 3. 예수 기도 4. 예수 기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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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도